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방송은 바로 상상 불가한 야식 레시피를 소개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. 두 분 오늘 소개해 주실 초대박 야식 도대체 뭔가요? 바로 조갯살 고추 다짐인데요. 조갯살과 청양고추 그리고 각종 양념만 준비해 주시면 끝입니다. 최대한 다지세요. 약불로 이렇게 볶아주면 너무 맛있어. 밥을 부르는 향이야. 막 주변이 막 나는 거 아니에요. 입맛이 확 도는데 한금살 같은 거 드실 때도 한금살이 맛있겠다. 꼬마김밥 짤 때도 아주 좋아. 잠시만요 잠시만요. 야식이 면이 빠지다는 게 많이 됩니까? 초대박 레시피 계란만두라고 들어보실까요? 아 계란만두 대박입니다. 계란이랑 당면을 안에 넣고 만두처럼 부쳐먹는 거예요. 너무 맛있다. 잘 익은 만두를 먹는 느낌이 나면서 이 위에 조갯살 고추를 같이 해서 먹으니까 이 두 개가 찰떡떡한 것 같아요. 계란만두와 조갯살 고추 다짐 레시피가 궁금하시다면 수민의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화요일 밤 10시 30분 알림 설정까지 필수! 수민의 반찬! 수민의 반찬! 수민의 반찬! 수민의 반찬! 수민의 반찬! 수민의 반찬! 감사합니다.